자 오늘은 레이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동차를 준비했어요 이전에 남부사항 드렸어요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D클라스 할링세이브라고 있을겁니다 83만 달러에다가 이동수단 재온이 상당히 좋아요 최고속도, 가속력, 마찰력이 완전 슈퍼카 수준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이 차가 무료일 때 샀기 때문에 지금 사진 않을거에요 이게 제 차에요 D클라스 할링세이버 정비소에서 판매를 누르시면 0달러가 찍히는군요 여기서 제가 엔터를 누르면 큰일나는거에요 나갑시다 이 차량같은 경우는 나스카 레이스에 참가하는 차량을 본떠서 만든거 같아요 이게 스토카라고 해서 일반 승용차를 개조한거에요 전면부로 보시면 라이트가 없어요 얘는 가정용차가 아니라 그냥 레이스 한번하고 끝날차니까 여기 후드캐치도 개조가 되어있고 밑에 범퍼도 개조가 되어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굉장히 맨들맨들하게 생겼네요 옆에 보시면 유리창이 없죠 유리창 없어요 기본적으로 휠타이어가 개조가 되어있는데 타이어같은 경우는 슬릿타이어가 끼어져있어요 그 F1 레이스에 쓰는거 그리고 뒤쪽에는 다행히도 유리창이 있네요 여기 옆에는 여기도 유리창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번호판도 없구요 테일램프도 없어요 여기 그냥 스포일러 하나만 끝 차량의 모둠 문 열어볼게요 모둠 유대값 그렇지 와 여러분들 엔진룸 내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 거대한 엔진 하나 에어컨도 없구요 워시액은 어디다 넣는거지? 이 차량은 레이스용 차량이기 때문에 내부에 편의시설이 아예 없어요 에어컨? 수납함? 그런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짝 보세요 손잡이도 끈이에요 카버시트가 적용되어있군요 제가 한번 타볼게요 앞쪽 게이판 보시면 레이스에 필요한 게이지만 있구요 뭐 없습니다 아니 뭐야 사이드미러도 없고 룸미러도 없어? 여기는 뒤쪽에 트렁크 아 이게 연료통이죠? 이쪽에 호수랑 탱크가 연결되어있군요 트렁크 내부 넓어요 여기다가 사람 놓고 달리시면 안됩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우 소리 좋아요 이 차량이 경량화가 진짜 엄청나요 제가 문자를 다 뜯어볼게요 그렇게 경량화가 좋으면은 다 뜯어버리라고 이 낙부사랑 같은이라고 본넷 위로 바퀴가 보이니까 뭔가 F1 차량 같지 않아요? 뭔가 픽업트럭 느낌 나기도 하고 차량의 구동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와있어 와있어 인마 날 바닥에 하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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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우 스타트 좋아요 가속도 훌륭하구요 시원스럽게 밀어주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달린지 몇 초 안됐어요 벌써 100마일 그리고 120마일 가까이 손쉽게 나오는 모습 지금 자동차 운전 질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왠지 핸들링도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핸들링 굿 왼쪽으로 자세를 굉장히 잘 잡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네온 키트밖에 없네요 네온 배치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상징이 무려 32가지 엄청나게 많은 상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를 게 정말로 많아요 럭키 플러커 골라드릴게요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블랙 그 다음에 펄광택 블레이즈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퍼버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태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샷머넨 람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저희 팀원분들이 차량들을 모아주셨군요 와 오랜만에 보는 우블박트 SC1 이 차가 진짜 이쁜데요 피스터 커멘트 S2 카브리오 오셀럿 R88 베네펙터 SM722 그리고 저벌리 2차 누구야 베네펙터 LM87 하필 드 레티뉴 다들 로스타트 공항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내부에서 수류탄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8은 꺼낼 수 있는데 출발사트 후륜구동의 힘 먼저 F1 차량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2등으로 저거 쟤도 엄청 빠른거 그리고 저 옆에 오픈카 비를 맞으면서 쌩쌩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4등 제가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포르쉐 911보다 훨씬 더 빠른 모습 여기까지 1등 R88 2등 LM87 3등 SM722 이제부터 핫링 레이스라는 것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작업 작업 플레이 라스타 생성 여기 스터드 레이스 보시면 핫링 서킷이라고 있을거에요 이거 한번 들어가볼게요 바이누드 안쪽으로 안쪽으로 부스터 혹시 레이스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 지금 처음 해보는데 어어 말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들으시고 나오시구요 어 이 사람 나랑 차 똑같아 아잇! 가득! 가득! 여기 날아갑니다 준비하시고 점프! 부스터! 까자! 아잇! 간데! 간데! 안되! 부스터! 옆으로 달리기 스킬 부스터 밟고 액셀에 발대고 왼쪽으로 돌려 아잇! 점프하시고 날아보시고 여기서 한바퀴 돌아서 안전하게 착취 그렇지! 이게 바로 여기죠 자 여기까지 한인타운? 여기 가볼까요? 한인타운? 아 한인타운이 아니라 다운타운이구나 잘 봤네 이게 한밍메이스가 맵이 다 비슷하네 출발! 여기서 부스터하시고 왼쪽으로 턴 아잇!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몸통 맞추기 제가 지금 1등이죠 나이스샷 이번판 아주 좋아 스무스하게 어 초코님 따라오셨네요 뒤쪽으로 바짝 붙어서 자 체크푸드 짓고 막상막하 여기 코너에서 따라잡아야되요 어 뭐야 뭐야 아 바로 부스터가 있었구나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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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스트림 부스터 아야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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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죄송합니다 초코님 어디계시지 이걸래 몸통 맞추기 하면 안되죠 여기 부스터 발자부터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스터 그렇지 그리고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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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이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이 흰색 선 안으로 따라가면은 제가 가속을 받습니다 뒤에 바짝 붙어서 이쪽으로 슬립스트림 유지하고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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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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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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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아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죽었어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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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안돼 안돼 공백님 공백님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저같은 경우는 4등 저희가 이번에는 랠리리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 트레버 공항부터 오른쪽에 휴메인 연구소까지 멤버를 보시고는 베네펙터 덥스타 6x6 오브레르막2의 SC1 람파다티 트롯포스 랠리 피스터 코멘트 사파리 오베이 옴니스 여러분들 근데 그냥 달리면 재미가 없겠죠 술을 먹고서 달릴겁니다 음주마성 스타트 여러분들 다들 맥주 먹어주세요 끝까지 자 한 병 더 스타트 자세가 일그러질 때까지 자 여러분들 다들 술 취했어요 자 이제 출발 다들 차 타고 휴메인가 빨리 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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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 준비하시고 출발 제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 지금 핸들이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분차지겠죠 이쪽으로 돌아가시고 아 별 떴어요 왜 별이 떴지 자 오프로드 스타트 아 핸들이 멋대로 돌아가는데 아들 가이 가만히 있어봐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아 가이 이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오프로드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내려오시고 아잇 자하잇 와 음주운전의 위험성 조정이 진짜 안돼요 아 경찰 시큐어 에이전시 한 다음에 관계자 매수 됐어요 저한테 안말도 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고요 여기 산을 넘어갔다 자 1등 파울프님 아니 여러분들 술 먹고 운전하면 별 뜨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술 깬다 머리가 정말 지끄지끄해요 이거 내려오시고 와우 경찰이 여기까지 쫓아왔네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1등 저 몇 등이죠 아 저 3등 제가 음주 단속으로 해볼게요 자 후 불어주세요 후 후 불어주세요 3.0 파울프님 불어주세요 파울프님 후 불어주세요 후 0.02 여러 지속 이번에는 제가 엔진에 불을 붙이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 엔진에다가 휘발위를 콸콸콸 콸콸콸 그리고 여기다가 총을 쏴 빵 됐어요 오 불 붙는다 됐어 됐어 자동차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잇 아니 뭐야 달릴 틈이 없잖아 이거 이번에는 자동차 위에다가 보고품으로 올려볼게요 중무장 장비 요청 아 뒤에 아 실패 오 다시 한 아 자동차로 받으면은 얘가 탄약이 미끄러져요 이 트렁크에 올리고 싶은데 제가 보호품을 바퀴로 갈아볼게요 이렇게 한홀 3넷 이번에는 자동차 위에다가 적어놓은 틀을 4대정도 올렸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하시면은 넘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표가를 지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D클라스 한링 세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기대를 아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